안녕하세요 미솔 인도를 만나다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도 무굴제국 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두 편에 걸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굴제국 1편입니다 인도 땅에는 7세기 초에 처음으로 이슬람 침입이 있었어요 우마이아 왕조의 장군 무한마드 이븐 알카심이 이끄는 군대가 인도 북서쪽을 정복합니다 이때 이후로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성장한 이슬람 세력의 침입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북인도에서는 여러 이슬람 왕국들이 세워지고 사라졌는데요 이 중 기억해야 할 것은 델리 술탄 왕조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13세기 초부터 약 300년간 델리를 중심으로 5개의 이슬람 왕조가 교체되었는데 이 왕조들을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합니다 당연히 북인도에서 이슬람교와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펀자베 중심인 라호르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14세기 중반에는 몽골제국이 혼란스러웠어요 차가타이 칸국은 동부의 모굴칸국과 서부의 차가타이 울루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370년에 차가타이 울루스를 장악한 티무르가 몽골제국을 재건하겠다면서 모굴칸국과 현재 이란, 인도 북부, 티르크에 해당하는 지역을 차례로 침공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어요 여기서 티무르라는 인물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는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전쟁의 신이었죠 그는 1398년 인도 원정을 결심합니다 델리 술탐 왕조를 격파하고 델리를 점령했어요 1404년 말에는 명나라를 치려고 중국 원정을 개시하는데요 바로 다음해 티무르는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근데 당시 티무르 왕조는 티무르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뒤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부사이드가 집권하면서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그가 죽자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티무르 왕조는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이 시기쯤에 또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1497년 7월 초 포르투갈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바스쿠다 가마가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항한 지 10개월 만인 1498년 5월 20일 바스쿠다 가마는 인도 서해안 켈리컷에 도착했습니다 이후로 포르투갈은 정기적으로 인도의 무역선을 보내서 향료, 보석, 비단 등을 수입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무굴 제국의 창시자는 바부르입니다 그는 아부사이드의 손자였어요 바부르는 북예로는 티무르 5대손이면서 모게로는 칭기즈칸의 12대손이었습니다 그는 통치자로 등극하자마자 정복전쟁에 나섭니다 특히 티무르 왕조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를 굉장히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이를 두고 우즈베크 칸국과 싸우다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인도 정복에 나섭니다 이때가 1525년이었어요 당시는 마지막 델리 술탄 왕조인 로디 왕조가 북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부르가 인도 정복에 나선 거죠 로디 왕조는 이브라임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이브라임은 귀족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그를 내쫓기 위해 오히려 바부르를 불러들여요 그렇게 해서 바부르와 이브라임 군대가 1526년 맞붙게 됩니다 바부르는 훨씬 적은 군대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화양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델리 근교 파니파트에서 벌인 이 전투를 파니파트 전투라고 합니다 무굴 제국이 수립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전투였어요 바부르는 북인도 토착 세력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몽골의 후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무굴이라고 지었습니다 1530년에 바부르가 사망하자 장남 후마윤이 무굴 제국 통치권을 물려받아요 후마윤은 제위기간 중 아프간족에게 시달려 여기저기 쫓겨다닙니다 그러다 기회를 엿보고 다시 북인도를 재정복했어요 하지만 그는 인도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그의 아들 악바르가 1556년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무굴 제국은 이 악바르 집권기에 강대국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악바르 치세에 무굴 제국은 이전 유목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악바르는 델리 주변 지역만을 통치하던 무굴 왕조의 영역도 아주 크게 확장시키는데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지역을 정복한 뒤에 구자라트 지역과 벵골 지역을 차례로 정복했고 카슈미르, 칸다하르, 신드 지역도 추가로 정복했어요 그리고 인도 대부분은 사실 기존의 힌두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무굴 지배계층이 소수였기 때문에 악바르는 다수인 힌두교도들에 대한 포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융합 정책을 시행한 건데요 1564년에는 비 무슬림들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스에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1605년에 악바르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자한기르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한기르 역시 아버지가 시행했던 종교적 관용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요 자한기르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최초로 영국 상인들이 무굴 제국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는 1613년에 주요 무역 항구였던 수라트에 영국인들이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줍니다 이때부터 영국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인도와의 무역에 뛰어들었죠 자한기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셋째 샤자한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에서는 큰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었어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왕자가 왕위를 차지했는데요 4명의 아들 중 셋째 샤자한이 가장 용맹했기 때문에 1628년 즉위했습니다 샤자한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났고 동시에 건축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아그라에 있는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잖아요 타지마할은 부인 몸타지마할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자 샤자한이 그녀를 위해 지은 무덤입니다 근데 무굴 사람들에게 무덤은 단순히 죽은 자를 묻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코란에 명시된 천국을 지상에 그대로 재현한 곳이 무덤입니다 천국을 재현하려니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과 노동이 필요했겠죠 타지마할 건축으로 무굴 제국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샤자한은 대칸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시키고 광적인 건축으로 나라의 재정을 극도로 악화시켰어요 무거운 세금 징수와 관리들의 부패, 서민들의 고통은 제국의 세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샤자한은 지금껏 유지되어 온 종교적 관용 정책을 포기하고 친이슬람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는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여 종교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샤자한을 이어 왕위에 오른 것은 셋째 아우랑제부였어요 샤자한은 첫째 아들이 왕위를 잇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샤자한이 1657년 병환으로 쓰러지자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 셋째 아우랑제부가 이긴 거예요 1658년 아우랑제부는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샤자한이 다른 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타지마을이 보이는 아그라성에 가둡니다 결국 샤자한은 여기서 1666년에 사망합니다 무굴 제국은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경제 상황도 안 좋았고 무거운 세금 징수에 관리들의 부패도 심각했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책을 아우랑제부는 종교에서 찾았어요 전통 이슬람을 신봉했던 그는 힌두교 및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종교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힌두교 신자들에게 이슬람 규율 뿐 아니라 개종까지를 강요했고 또 많은 힌두교 사원들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반란을 불러옵니다 마라타족과 펀잡지방의 시크 교도들이 무굴 제국에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우랑제부가 취했던 가장 치명적인 조치는 1679년에 인두세를 부활시킨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세금을 면제받았던 귀족과 라지프토 왕자들을 포함한 모든 비무슬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거의 모든 부족이 아우랑제부의 반기를 들었어요 그 결과 1680년 라지프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는 무굴 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전쟁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계속되는 정복 전쟁으로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내부 분란도 심화돼서 붕괴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무굴 제국이 아우랑제부 때 용토가 가장 컸거든요 근데 가장 컸던 그때부터 나라의 망조가 들어요 가장 번성했던 그때 차별과 배제는 가장 심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나 스스로 충만하면 관용과 융합이 일어나는데 이 충만함이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 때는 외쪽으로는 번성한데 내리막을 타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아우랑제부는 1701년 89살의 나이로 데칸고원에서 사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무굴 제국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무굴 제국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